아유, 아유, 우리 똥강아지들이 온 안인데 아유, 아유, 우리 똥강아지들이 좋아할 감자도 삶아두고 날씨도 좋고 아유, 우리 스타들 딸도 오겠구만 아유, 좋아버려, 좋아버려 언제 올라나 아유, 아유, 날이 이렇게 푹푹 찌는구만 우리 똥강아지는 힘들어서 어째? 엄마! 더워 엄마! 귀찮다고 더워 아이스크림! 잠깐만, 애들 좀 한... 나 업어줘 애들 그림부터 달려다 아이스크림! 며느라기 목소리가 들리는구만 에이, 감자 맛이 떨어지는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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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본래! 으악! 본래다! 으악! 여보! 여보! 뭘 여보 여보! 쟤는 철이 언제 될까 엄마! 엄마! 데려왔어요! 엄마! 아유, 그래! 며느라가 오느라 고생했다 아유, 그래! 아버 맞니? 어, 며느라기 산에 오는데 구두 신었니? 아, 어머니! 아, 제가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저번에서 아, 그랬니, 며느라기 아유! 아유, 우리 똥강아지들! 아유, 일로와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으악! 오랜만이에요 으악!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자 삶아 놨어 일로와서 감자 마셔 할머니! 아이스크림! 그나저나 다른 애들은 오긴 온대요? 며느라가 연락 좀 해봐라 내가 전화 한번 때려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대극장 공연을 끝내고 어, 정말 몇 년만에 공가에 왔는데 아, 여전하네요 너무 그리웠거든요 오늘은 저희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어머, 어쩜 이렇게 여전하네요 저희 본관은 이렇게 자연히 아름다운 곳이고 아, 오네, 오네 아, 저기 오네 아, 오고 있냐? 아유 아유 평일 어쩔티비 어쩔티비 내가 먼저 찍을 거야 이만하라고 내가 먼저 찍을 거야 어쩔티비 아유, 혼나야겠다 내가 너보다 밀막하려고 마음껏 어쩔티비 어쩔티비 어쩔어쩔 안녕하세요 막네이버 아직 안왔어 어머 한결같네 한결같은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영미 오셨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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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래 우리 큰딸 왔니? 엄마 넌 언제까지 머리가 이렇게 흐려지니? 엄마 저 내가 찍어줄게 저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머, 형님 나 몇만 명이에요? 이거 뭐야? 어머, 형님 이거 뭐야? 알람 설정과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오는데 뭐? 이거 카메라 켜고 있어 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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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안녕하세요 여, 여, 여 안녕하세요 임, 설화예요? 셋 셋 셋 인사해야지, 며느리 애기한테 옳게 네, 형님 여전하네 제 몸매요? 엄마 싫어 엄마 극혐 엄마 극혐 엄마 극혐 오빠 오빠 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키가 작아? 이씨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괜찮아 너 이따 그거 끌려가서 맞는다니까 엄마 무서워 얘네 건드리면 큰일 나 물려 6살 눈빛이 이상해 막내만 오면 되는데 그놈의 집이 탑스타라고 늦게 오는 거야 뭐야 우리 막둥이를 더 엄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자, 얘들아 니네가 기다리는 이모 왔다 야 내 이름은 슈퍼 여러분? 드디어 킹덤에서 우승을 한 막둥이가 본가에 왔어요 본가에 막내야 이모 아우, 햇볕이 날씨가 좀 이모 이모 있나요 이모 메고리야 지금 이모 메고리야 이모 메고리야 growing 부è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